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번에도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추미애의 아들 의혹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의혹을 파헤치는 언론들의 집요한 공시 앞에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필사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tbs 라디오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은 소설에 나오기도 민망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이다. 정말 말 같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또 정청래 의원은 이런 설명을 더합니다.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한편 김어준 씨는 자신의 라이더 프로그램에서 서시척 주장에다 이것이 다 사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언론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청와대의 대응입니다. 이번 사안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청와대는 일단 표면상으로는 초연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지금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청와대는 추메 본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병력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초연한 겉모습 과 달리 안 모습은 다른 모양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일파 만파로 치닫는 것을 지켜본 그런 악몽을 가진 청와대 사람들은 내심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젊은 층이 예민해하는 불공정 프레임에 우리가 단단히 걸렸다. 또한 일부 언론 취재진 레이다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의 거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눈덩어리처럼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추미애 장관 어모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다만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국 사퇴처럼 당내에서도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이런 설명입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집권 세력이 추미애 장관을 교체하거나 내팽개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적의 파상공세 앞에 적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곧바로 우리가 패배하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조국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집권 여당 사람들이 취했던 자세나 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추격증은 이미 인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언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먹잇감을 입에 문 사나운 명견처럼 보입니다. 또한 지금은 물리적인 시간 기준으로 보면 권력의 하산길입니다. 아무리 발부둥을 치더라도 저무는 해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나 조치들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긴장도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긴장의 최고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순치를 강요받아온 언론들 역시 한국 사회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온 언론인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마치 조국 사태에서 다양한 비리 사실들이 언론들의 집요한 추적에서 낱낱이 밝혀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치 제방뚝이 무러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전개될 것 같은 상황이 추미애 장관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지난해의 조국 사태를 잠시 복귀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추미애의 아들 의혹 사건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예상하는 가장 좋은 사례는 지난해 조국 사태가 소강상태에서 폭발상태로 번져간 그 과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조국 사태를 잠시 떠올려 보죠.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조국 사태의 출발은 제1저자 논란이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시절에 저명학술지에 실린 병리학 논문을 쓴 게 맞느냐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사건이 표면에 드러날 때만 하더라도 그 정도로 폭발력 있는 주제로 발전되리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언론의 집요한 취재는 논문 문제에 이어서 표창장, 인턴 경력 증명서, 장학금 관련 의혹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학교법인 펀드 등으로 계속해서 증폭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언론 보도에 의해서 촉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장기간에 병가 이후에 군에 복귀하지 않은 그런 아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신분을 밝힌 사람으로서 전화해서 휴가 연장 여부를 소속 부대 장교에게 문의했던 그런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자비를 베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추미애 장관에게 향하고 있음을 언론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뒷배경에 국민들의 열아 같은 그런 성원이 지탱하고 있음을 또 언론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들은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지금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떳떳하면 끝까지 버티면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린대가 있으면 적당한 출구를 찾아서 사가 성명과 함께 신속하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의 성격 그러니까 고집은 아주 덧세고 강합니다. 그의 고집을 잘 아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자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의 확률을 낮게 봅니다. 아주 낮게 봅니다. 그래서 꺼내는 끝까지 버틸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틸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해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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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